3중구의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가 발명왕 에디슨을 만났습니다. 헬렌 켈러는 에디슨의 유명한 발명가라는 사실을 알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 당신 같은 훌륭한 발명가였다면 저와 같은 청각 장애인을 위해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을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 측음기와 소형 영사기와 같은 소리와 관련된 발명을 많이 한 것을 헬렌 켈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그런 기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듣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언제나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남을 헐뜯고 약점을 잡는 말만 하지, 정작 들을 만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남의 말을 들어봤자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갑니다. 에디슨은 헬렌 켈러와 같은 세계에 있는 청각장애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디슨은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최고의 발명가였을는지 모르지만 청각장애인을 생각하는 발명가는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이웃을 입하여 필요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배려와 이해가 복음을 잡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과 13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리를 베푸는 자는 줄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줄고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심수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동토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인이라. 주여 재물을 얻기 원하고, 권력을 얻기 원하고, 장수도 누리고 얻기 원합니다. 모든 분의 관심사여 바람입니다. 다 귀하고 귀하나, 많은 사람을 얻기 원합니다. 사람 속에 모든 것이 있고, 사람을 많이 얻는 분은 많은 것을 얻는 것임을 믿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얻게 하옵소서. 어린 나이를 얻어, 어린 감남놈우가 존경한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고아와 가부의 마음을 얼어만져, 수많은 분들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환란당하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를 배려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을 얻는 기술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요원을 경애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오 말씀하셨고, 요원 3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니 영혼이 잘된 같이 니가 몸소에 잘되고, 강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